새끼가 안보여가지고 오원들을 다 찾고 다녔는데 여기 있네요. 여기서 풀숲에서 자고 일어나네요. 아이고 이 녀석 때문에 시커벗네 어디 갔었어? 어디 갔다가 이제 와? 어디 갔다 왔어? 이놈을 이제 매워놓지 않고 풀어놓으니까 풀숲에서 여기서 자다가 일어나네. 아유 이 귀염둥이 엄마한테 가서 저 먹어야지 아 이거 잊어먹은 줄 알고 우리 막 저기 바깥 양반하고 둘이 같이 막 찾아다녔어요. 그랬더니 풀숲에서 부시시 일어나네요. 아이고 참 이렇게 뛰어요 아이고 뛰어요 재롱도 부리고 이게 지금 낳은 지 한 10일에서 15일 됐을걸? 이게 15일 됐나? 2주쯤 됐나? 안 보였지 그럼 아유 얘가 해가지고 갈 때 되면 저 도로에서 놀아요. 지 엄마랑 묶여 있으니까 아유 아이고 뛰어 뛰어 재롱 부린다고 뛰어요 아유 뛰어 뛰어 사람을 좋아해요 사람 따라와 해충약도 먹이고 찐등약도 뿌려주고 배고프면 지 엄마 찾아가고 이제 요새 요새 지 맘대로 풀을 돌아다니면서 날씨가 더울 때는 풀숲에서 자요 또 염수장에 지 혼자 가서 놀기도 하고 으흐흐흐 으흐흐흐 예 음 음 음 어헤흐 엄마한테 가라 애미한테 가야지 제 엄마가 부르네 이리 와 제 엄마가 불러 으 지 엄마는 저기서 부르고 있잖아 아이고 아이고 저의 애미가 부르고 있어요 다른 덤도 다 풀이 기니까 다 숨어서 어디 가서 염소가 있는지 몰라요 까만 게 어디 점이 박혀있으면 풀숲에 다 숨어서 저쪽에 또 한 놈이 가내죠 새끼는 또 사람 따라다녀요 저기 좀 봐야 저기 좀 봐 바위를 좋아하죠 여기서 새끼가 아이고 아이고 재룩 부리는 거 봐요 뛰어다니면서 아이고 아이고 뛰어다녀요 저렇게 아 여기 또 오네 아 저지는 풍부하죠 저쪽에도 두 마리도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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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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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재룡을 부려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